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있을 만한 레스토랑 예약했습니다. 진짜 대중교통을 많이 탔어, 오늘. 아니, 걸어서 하늘까지는 오늘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걸어서 서쪽까지. 걸어서 하늘까지면 오늘은 걸어서 땅끝까지 갔잖아. 그렇죠. 음식 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겁니다. 영어 메뉴가 있네. 제가 볼게요. 우리가 먹을만한 거 좀 시켜주시죠. 제가 15만 유로 남았거든요. 15만 유로 남았거든요. 15만 유로요? 그럼 150... 그렇게 많이 남았어. 1억이 넘게 남았어. 15만 유로 남았어. 15만 유로 남았어. 2억 5천만 원 있는 거야? 새벽 4시나 지참이 아직도 안 됩니다. 15만 유로는. 저동안 어디서 돈 10배로 튀겨왔어요? 오케이. 꼬벨트? 꼬벨트? 꼬벨트. 이거 돈 내는 거예요? 자, 그럼 골고루 또 시켜볼까요? 골고루? 네, 나 치킨. 익스큐즈미. 잠시만요. 일단 먼저 시키고요. 시푸드 라이즈 원. 카타플라나 원. 이거 원. 이베리코. 돌판 스테이크. 돌판 스테이크. 돌판 스테이크. 옥토버스. 아, 옥토버스, 옥토버스. 오빠, 옥토버스 맛있다고 그랬잖아. 폴뽀. 뭐야, 뭐야, 뭐야. 옥토버스 원. 아, 근데 여기 맨 밑에 핫스튼. 아, 깨포시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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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료. 포트 와인. 포트 와인 먹는 거야, 드디어? 와. 포트 와인. 워터, how much? 이스리어로즈 원 버터. 오케이. 어? 괜찮아요, 오빠? 뭐라고 했네? 아니, 한 병에 3유로래요. 벌써 시켰어? 지금 뒤에다가 오다 쳤어. 아, 들어갔네. 아니, 그건 최고지 않았어? 아침에 먹은 그.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인정. 근데 거기는 이미 유명한다더라고요. 리스본 맛집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데였잖아. 진짜? 성의가 없어, 성의가. 잔네토어는 숨어있는 곳을 알려줘야지. 너무 맛있어. 아, 포트 와인이잖아. 포트 와인. 아, 이거 맛있더라고. 귀엽다, 잔네토어. 또 와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보통 와인이 도수가 몇 도입니까? 15도? 14, 15. 13, 14, 15 정도. 그 정도. 이거는 거의 20도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항의 시대에 오랜 기간 배 타와서 왔다 갔다 하면 상하지 않습니까? 그만이라면 와인. 근데 거기에 이제 알코올을 좀 더 가미해서 상하지 않게 만든 대항의 시대에 탄생한 와인인데. 험이하시죠. 와... 바지 세지하겠습니다, 바지 세지. 에? 그게 뭐예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자, 바지 세지. 와, 몸... 맛있어?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진하다. 와인보다 조금 강한 게 있는데 달짝, 달짝 나면서... 야, 이거... 약간 위스키 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왜 에그트라트 두 개 가지고 가고 그냥 노팅 막 사고. 또 처음 파신 것 같아. 장례장. 오늘 저녁에 깊은 대화를 나누자고. 이분들 또 망신당하시겠네요. 폐가 망신. 동민은 어땠어? 이거 짠내 투어 처음 와봤는데. 어... 피곤하지 않은 촬영은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어? 거짓말. 무지개 짜던데. 되게 힘들어하던데, 아까 기차에서. 엄청 죽으시던데. 아까 기차에서도 이러고 있더라고. 마신 것처럼 죽으시던데. 옆에 사람은 형 죽은 줄 알고 톡톡톡톡 쳐보려다가 타던데. 그렇지? 아, 역시 나의 연기력은 여기서 먹히는구나. 역시 장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하면 들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진짜 한번 내가 설계를 한번 해 보고 싶어. 그거는 걔가 하고 싶다는 얘기야? 아, 뭐 저기. 고정, 고정? 아니, 뭐 기회가 된다면 하면 좋은데. 누구 밀어내셔야 돼요? 누구 밀어내셔야 돼요? 자, 설계. 저도 출발합니다. 아, 갑자기 왜요? 갑자기 의욕이 보이시는데 원래 안 하시잖아요. 5만 놈이 들어와, 이건 또. 다음 어디야, 내가 설계할게. 왜 이렇게 깜짝 놀랐고. 늦었어. 동민이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잘한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